세미나 세미나 너너너너 웃잖아 웃잖아 웨웨웨 귀여워 난리 났어, 아직 네, 아직은 뭐가 없고 그냥 선배님 따라 나온 구구단 세정입니다 우리 세정 씨 같은 경우는 늘 놀터로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한대요 같이 들으면서 주말만 되면 멤버들하고 다 같이 숙소 가운데에서 놀터로 틀어놓고 같이 봐요 그래서 누가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되게 하거든요 근데 다 한결같이 못 맞추는데 나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 풍성해서 제발 불러만 주면 좋겠다, 그거랑 우리 구구단 노래 한 번만 나오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마음으로 근데 웬만한 가수들 다 있을 거예요 여기 노래 나오면 꼭 실감이 오르잖아요 이게 엄청나지 우리가 근데 안 나왔다는 건 너무 딕션이 좋았으니까 다음 앨범부터는 흐르르 대충 불러요 새로운 컨셉이 돼야 돼 또 혜리가 좋은 거 가르쳐주는 건 좋습니다 가수를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앞에는 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단, 네 글자면 끝나죠 소녀시대 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소녀시대 진짜요? 저에게는 라비가 있습니다 어? 라비가 있습니다 네? 어? 네, 어, 근데... 아, 잠깐만 네, 어, 근데... 아, 잠깐만 나와있을 인데요, 그게 5집의 타이틀곡 라이언 하트입니다 라이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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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 동국 씨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딱 여기서 딱 네 어때요? 그 혜리 옆에 그... 솔직히 잘했어요 뉴 셰프의 등장입니다 이 정도예요? 아...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 이제! 나도 이상크다 얘가 밥 주는 거야 우리 얘가 셰프라고 얘가 우리의 셰프입니다 도리장님 오셨다 도리장님 오셨다 도리장님 오셨습니다 도리장님 오셨습니다 도리장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어깨에다 햄버거가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많이 들어갔는데 햄버거 오프인데보다 많이 올라왔어 어깨 많이 올라왔어요 오픈! 모두가 아니라 해도 좋을 테니 사실 내가 좋은 돼지 뭐 오오 내가 좋은 돼지였어 내가 좋은 돼지였어 그러니까 이게 따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좋을 테니가 나온 거예요 아니지 맨 처음에 좋은 데가 있지 가 나왔으니까 아 좋을 때가 있지 쫌팽이는 좀 뭐 저기 벌써 지분 싸움 무섭다 무섭다 좋을 테니가 빨리하면 쫌팽이로 가요? 아 그럼요 해보세요 좋을 테니 좋을 테니 허벅이었네 잘 못해 이거 자 원샷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로 많이 맞힌 분의 원샷이 나옵니다 혜리가 좀 가르쳐 주고요 돈 받을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아니 혜빈인 거 같은 거 적어놓지 뗄 수는 없죠 가장 많이 맞힌 그런 모습 보여 주세요 누군가요? 세정이 차지합니다 네 오늘 좀 느끼해졌습니다 어 빨리 쳐줘요 알았어 빨리 쳐줘요 모두 다 아니라 해도 좋을 때 있지 않아? 세정이 저 같이 들었어 나도 네 좋을 때가 있지 않나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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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때 들었지 좋을 때가 있지 않나 있지 안이 아니면 있지 않아 뭐 그건 있어 이거 일단 써야 되죠 자 써요 자 피 5번 오픈 그래 저거야 모두 다 아니라 해도 좋을 때 있지 않아 방법보다 밖 위에 덮어서 사실 내가 주는 데지 뭐 왜? 스톱을 걸었기 때문에 스톱을 걸었기 때문에 좀 됐지 같다 아 됐지 같다 아 왜 됐지로 가 형이 됐지 왜냐면 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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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됐지 왜지? 근데 됐지면 진짜 네가 니 가지 않아요? 됐지면 진짜 니가 니가 잠깐만요 바람권 잠깐만 좀 이따 자 한 번만 그만 피오 빨리 노래 불러 야 빨리 불러 아이 빨리 아니 1회 같아 1회 뭐 걸어 뭐 걸어 뭐 걸어 뭐 걸어 뭐 걸어 아니 뭐 어떡해 너무 잘라 너무 잘라 왜 잘라 야 야 그래 눈썹 하나 밀어 더 재미 하나 밀어 자 개 아니야 돼지가 맞아 돼지야 돼지가 맞아요 돼지야 야 세정아 세정이가 왔다리 갔다리 하네 ё Você 저는 천음을 했어요 그 머리 걸고 돼지해라 뭘 거려고 저 머리를 걸라고요? 네 저건 못 아라봐요 furniture 니들이 뭔데 밑에 대단하네 오오오오오 verde 단창 니들이 뭔데 칭 kys 세정 부여 니가 뭔데 날 표현해 표현해 smo 실패 당신軍Insp 알 다음에 커용 나 bands 와 나리 언니 다 먹었어 어디 빠진 거 아니야? 안 나온 거 같은데 와 이거 진짜 맛있네 나무도 꼭꼭 씹으면 맛있어 고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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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이니까 제대로 먹을 줄 알았는데 저 원래 어렸을 때는 설탕파가 아니었거든요? 나이가 점점 드니까 설탕이 필요한 거 같아요 너 나이가 몇이지? 결라도 세정 오픈 많이 적었어요 세정도 앞에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잔인해도랑 살다 보면 나를 여기는 바라보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사람들의 시선까지는 확실히 들었어요 이거는 맞는 거 같아요 날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이거 날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하고 진짜 무조건 맞고 이건 맞아 그럼에도 매일이 아니면 매일이 날 바라보는 이런 식의 가사인 거지 아니면 이거는 떨어져 있어요 세정 아니면 걸어가다 보면 어때요? 걸어가다 보면 지금 문세윤 왜 쳤어요? 난 너무 잘 들렸는데 세정에게 힘 실어요? 힘 실어줘야 돼 왜냐면 문세윤의 바스오프 약속에 늦어 무릎이 나온 운동복 차림에도 열일곱자 맞죠? 이거 앞중 맞아요 앞중 맞아요 힘드네요 어? 어떻게 힘드네요 어? 어떻게 힘드네요 날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야 한 글자가 안에 근데 지금 한 글자가 모자르긴 자 그래서 나 이제 그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 열일곱 개는 왜 열 여덟 개지? 나를 나를 이게 아니야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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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 아니야 신도연 씨 말은 됩니까? 어 말 되죠 말 되죠 잔치 두 개 나이가 정말 드니까 설정이 필요한 거 같아요 너 나이가 몇이지? 됐지 이제 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기까지 잘한다고 또 소문이 났습니다 경이로운 팔방민 김세정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방문인데 오늘도 1등 먹고 가겠습니다 우와 좋아 좋아 태연 씨도 굉장히 재밌게 보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드라마 팬이죠 팬이죠 아 팬 이거 왜 이쪽으로 왜 못 바라보고 저만 바라보니까 팬이에요 팬 팬 팬이란 팬이에요 팬이에요 오늘 공교롭게도 죄송한데 뒤통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하필 이 스타일로서 아니 이게 웬일이야 앞통수 뒤통수 세종이 뒤통수가 문화가 사나로서 앞을 끌어주고 앞뒤로다가 이렇게 앞뒤가 똑같지 이렇게 해서 고집부리다가 굴러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그렇지 밧줄을 간다 이거야 저 무무내리신데 아 아 아 진짜 어디 가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태연 선배님 지금 무무내리거든요 거의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아 이젠 털무대 이게 털무대 털무대이라뇨 털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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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이 세종이 약간 약 꺼져 약 꺼져 약 꺼져 이렇게 약간 디테일해 디테일이야 아니면 딱 이렇게 해서 약 꺼져 약 꺼져 오 저는 첫째 줄에 네 야 땡땡에 약간 니은과 키어? 니은 키어? 뭐 약간 너크 너크? 너크? 야 너크 이렇게 넝쿨 넝쿨 나도 넝쿨 아니 이게 왜 왜 왜 아니 아니면 제가 하시는 무슨 싹히약 같은 거 드렸다 했잖아요 야를 야가 아닌 약간 연대 야처럼 말하는 아니야 야는 맞아 여지껏 아니야 아니야 야지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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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껏 여지껏도 나쁘지 않은데 여지껏 서정씨 생맥주 원합니까? 시원한 거 네 자 생맥주 갑니다 생 생닭을 갖추겨서 이게 바삭바삭하니 진짜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 맥 맥주 진짜 필요한데 주 주태영 주태영 오 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어렵다 이거 진짜 피어다 모르겠잖아 주세요 맞았다 허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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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현우입니다 허현우 자 세정 이헌 그런지 그런 것 같다 헌? 헌치라다 할 때 헌 안타깝네요 정답 정답 안타깝네요 정답 에이 어떻게 정답하고 같이 해줄 수 있을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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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조심해야 돼요 바로 안타깝네 오리지널 갔어요 오리지널 갔어요 오리지널 갔어 한 애가 안 먹고 왜 뭘 기다리고 있지? 에이 세정 씨랑 바꿔드리려고 바꿔드리려고 먼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이미 지금 맛있게 제가 만들었는데 자 이미 맛있게 만들었대요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먹을게요 그러면 예예 편하게 드세요 다음 작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작품 오픈 자 스위트한 그녀 세정 씩 일어나 주시라고 오케이 칠한 걸 칠 칠 칠이 너무 어려워 빨리 맞춰주세요 지금 태연은 나 수영 다 떨어졌어요 아이고 자 이렇게 되면 1라운드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가사 가사 불러주세요 가사 칠한 걸 원한다면 좋아 불러줄게 걸 나쁜 남자가 좋아 몸매 불러줄게 걸 맞다 이거 보니 으윽 어머니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